한 번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진짜 죽을려줘요 맥주 빨리 하지 마세요 네 카메라 주세요 내가 들고 갈게요 나윤이집! 사나윤집! 고속가분들이 언제까지 걸어가느냐고 물어봐요 고속가분들이 언제까지 걸어가느냐고 물어봐요 저기 끝까지 걸어가느냐 끝까지 걸어가느냐고 물어봐요 끝까지 걸어가느냐고 물어봐요 살과 realized 감각이 걷는 중 수업자들의 주행을 낸 쇼 사나윤 해외에 시험을 낸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하나 더 주세요 찢어오다 여기에서 깨끗해 날씨는 여기다 대가 봐야 돼 내 끝에 가면은 내게야 진짜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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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이따가 가겠습니다 아까 이에도 띠는거는 대동하구요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디 가는거에요? 곁도걸로 넘어가가지고 갈겁니다 곁도걸로 넘어가가지고 갈겁니다 곁도걸로 갈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우리 고양이는 아니지만 밖에 있는 어떤 친구 고양이가 있는데 그 고양이를 보는 영상을 끝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고고차가 지나갑니다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배경이 보이구요 그리고 여기는 차도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차가 많이 있는 곳이니까 좀 조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좀 조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과연하고 있겠습니다 좀 멀거로 두고 연간을 끝나시면 알겠습니다 좀 멀거로 두고 연간을 끝나시면 알겠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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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고 가입갈더 다 bond 이쪽으로 끽 진 네 설거에요 살려주세요 네 지금 한 번 탈염을 해야building 내려봐가지고 우리는 그 소욕색 나무 까닭까닭 달려있는데 가가지고 한번 촬영을 쉽게 뜹니다 궁금하면 사람들이나 가보시고 저희만 구워봐가지고 한 장면을 가야됩니다 진짜 가는 건 아니고 여기 여기 호흡색 길만 가면 가겠습니다 근데 얼마큼 가야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고려가야됩니다 끝나는 시절이 보입니다 알죠? 저희가 몇두걸을 잘 연결해가지고 내려갈거에요? 아현일쯤 어떻게 가는거니? 아현일쯤 어떻게 가는거니?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려가는거 볼까? 좀 영상이 좀 늦게 끝날거 같답니다 근데 어떨 정도가 어떠면? 어떡하니 나도 가보기록 하겠덥니다 가위고양이한테 한번 가볼게요 영상에 좀 파는 바닥까지 가려면 조금 오해버릴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즐거운 점을... 진짜... 아이 진짜... 일단 이게 턱을 치고 있는데 진짜... 턱을 진짜 다 망치고 있는 게... 아 왔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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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